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다들 댁래 두루 안녕하시죠 작년에 인사드리고 새해 들어서 처음 뵙게 되네요 진작 음성 영상으로도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진행도 부족한데다 음성까지 목소리가 안 좋으면서 많이 떴네요 그리고 몇 가지 안되지만 자막으로 올려고 그랬는데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죠 초창기에 했던 영상이 좀 부족한 것은 자막으로 깔끔하게 해서 올리겠다고 그래 앞으로도 지금 시작하는 메뉴도 그렇고 기준 영상도 좀 부족한 것은 자막으로 깔끔하게 해서 올릴게요 그 부분은 음성과 자막이 나가더라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좀 해주세요 오늘은 꼬막을 이용해서 콩나물과 달래로 이렇게 무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꼬막은 일반 꼬막이에요 이게 1kg인데 이거를 한 3번 정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바구니에 받쳐서 이 꼬막 1kg에 물 1리터에다 종이컵으로 한 소금 반컵 정도만 잘 풀어서 이렇게 담궈놓으세요 그래야 안에 있는 뻘 같은 게 잘 빠지고 깨끗해요 자 이렇게 꼬막을 이렇게 물에 담궜으면 반드시 검정 비늘로 이렇게 덮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뻘 속인 줄 알고 이렇게 뻘 같은 경우, 뻘, 부유 이런 거를 잘 뱉어낸대요 이렇게 한번 걷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면 엄청 나왔죠 이렇게 해서 씻어서 다시 한번 씻어서 싸놓으면 됩니다 이거 담그기 전에 깨끗이 씻었는데도 이렇게 소금물에 담궜는데 이렇게 뻘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부유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한 두 번 이렇게 헹구니까 깨끗어내요 꼬막 1kg를 할 때는 물 한 1.2 정도만 끓여서 데치면 딱 맞고 좋아요 끓으니까 일단은 넣어놓고 얘가 끓으면 한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더 입을 잘 벌리더라고요 넣기 시작해서 3분이 지났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잘 벌어지죠 이때 한 번만 휙 젖어주세요 그러면 이 탄력에 의해서 안 벌렸던 것도 더 잘 벌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지금 한 3분 만에 되니까 이렇게 벌려졌다고 했죠 한 4분 30초만 되면 그냥 꺼내주세요 너무 오래돼도 살이 찔겨져요 이 꼬막 삶은 물은 버리지 말고 좀 조그만 체망에 이렇게 받쳐서 맑은 물 좀 받아주세요 이런 부유물이 있으니까 다 붓지 마시고 꼬막 물이 맑고 좋죠 여기다가 꼬막을 까가지고 여기다 한 번 더 헹구면 지근거리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시 시켜두세요 꼬막 까는 동안 꼬막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까기가 쉬운데 그래도 안 벌어진 거 있죠 이런 거는 수저 끝으로 이렇게 돌리면 잘 벌어져요 이렇게 해서 일단 살을 한 군데 모으세요 이게 담궜다 해도 그래도 까면서 조개 껍질 같은 게 조금씩 파편이 묻으면 지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다 했으면 이렇게 삶은 물이죠 이렇게 맑은 물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서 헹궈주세요 그러면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이렇게 지근거리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휘휘휘 서너 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모든 부유물이 다 떨어져요 콩나물을 좀 삶아볼게요 콩나물이 이게 지금 400g인데 물 한 1리터 넣고 끓였어요 뜨거운 데 넣었죠 한번 이렇게 휙 뒤집어주고 뚜껑 덮어주세요 콩나물은 너무 많이 할 거 없어요 한 3분에서 3분 30초만 해주세요 조금 아삭거림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바로 찬물에 담궈서 좀 헹궈주세요 이렇게 찬물에 여기서 온기만 좀 빼주면 돼요 이거는 뭐 두 번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찬물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담궜다 건져주면 돼요 그러면 양념을 해볼게요 이거는 달래는 50g인데 달래 다듬고 씻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처음 혹시 우리 세대 분들 아실까봐 이것만 이렇게 꼭지 있죠 이런 것만 떼주세요 요즘은 달래도 깨끗이 나와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하는데 이런 마늘같이 생긴 뿌리 부분 있죠 여기를 칼 자루 밑으로 콩콩 찍어주세요 그래야 달래 향도 더 나아고 먹기도 좋고 다 찍었으면 이거를 쫑쫑 썰어주세요 자 이 청양고추는 선택사항입니다 고추가루가 들어가는데도 가정에서 고추가루가 덜 맵다든지 아니면 얼큰한 거를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한두 개 추가해서 먹어도 맛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청양고추도 이렇게 한 두 번 이렇게 십자로 내 가지고 쫑쫑 썰어주세요 생수도 간장과 동양으로 열 수저 액젓 한 수저 고추가루 수먹이 두 수저 여기에 깨소금 한 수저 여기에 깨소금 한 수저 다진 달래 청양고추 여기에 참기름 한 수저 추가 양념과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버물버물 해주고 다음에 꼬막을 같이 넣어서 버물버물 해주세요 콩나물과 달래를 이용해서 꼬막 무침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보통 꼬막에다가 장을 쳐서 이렇게 드시죠 달래장을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렸고 이제 콩나물을 묻혀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통 꼬막 1kg 해도 이렇게 해서 식구들하고 먹다 보면 양이 좀 적기는 하죠 근데 콩나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양도 많고 맛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밥반찬에도 좋고 또 밥에다가 입맛 없을 때 있죠 요거다고 이렇게 한번 비벼서 꼬막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밥에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드실게요 내려볼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까요? 여기서 아침에 힘이 hair 이렇게 다 meetings 밥이 좋은데요 Ot함은 밥이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